진정하세요. 골드님들 진정하세요. 질게임이요. 질게임이요. 저 두 대만 맞아주실 분 구해요. 누굴까? 누구, 누가 맞아줄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확하게 오, 멋있다. 와, 이거 멋있네. 스킨 완전 개멋있네. 어, 들켰어. 들켰어. 미련 버려. 멋있다. 그죠? 버즈라이트. 그, 뭐야. 약간 그거 같아.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무한한 도주. 저 스승으로. 약간 그런거. 그 느낌이야.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스킨을 몇 개째를 받는건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뇌가 있네? 오케, 태가. 태가 빙 찍었잖아요. 아니에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딱 두 대만? 오케오케. 최정희가 걸리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로를 하니까 또 재밌겠네. 상투적인 멘트 한번 던져주고. 파이팅. 질게임 질게임. 탐켄치다! 겐치나 왔져요. 엄뿍. 오, 오. 오, 오. 잡겠지. 오케이. 갑시다. 얘네 뭐하는데 이렇게 늦지? 왜 이렇게 느려? 이상해 없어 없어 와! 가서 맞아주는거 봐 야! 저렇게 적에 대한 자비심이 대박이네 불측 너 들어올 곳 없어 응 피해 주고 좋아 불측은 끌지 않아요 캣틀만 끕니다 오케이 뭐해? 어디가? 하하하하하하 어구! 뭐가 지나갔나? 황금 색깔 뭐가 지나간거 같은데 똥 색깔이었나? 뭐였지? 우후! 좋아 좋아 스펠이 다 graders cohort 좋아 좋아 estos 한번 더 헤드샷osh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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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이리 오셈 이리 오셈 호호 호호 야 잘 날아간다 역시 로켓손이야 그럼 그럼 로켓손이야 잘 날아가지 허공으로 허공 와우오 까비 아우우우 까비 아우우 진짜 까비 야 저거 잡히는 각이었네 상대 벌루 안 먹었대요 확인하세요 어 여기 불씨를 쓸 필요없어 여기 지금 와드랑 다 있으니까 가지 말고 다 와드랑 다 백 wasting 헤드샷 헤드샷 아우 좋아 좋아 시야 좋아 브랜드 있고 아이고 그냥 내가 칠걸 가끔은 완전 그냥 헤어진 전여자친구도 잡아버리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아쉽다 아유 안돼 안돼 미니언 끌 것 같아 정신집중 어우 야야야 쓸데없는 로켓손 할 뻔했다 하지마세 보임 오우 까비 아 까비 좋아 좋아 응 별로 안아프지 너 아까 완전 개폭 딜이었는데 그래서 막 전멸 날리고 난리났지 인마 인형 뽑기네 그쵸 야 근데 이거 그랩이 약간 피하기가 어렵다 이게 스킨이 효과가 조금 진짜 어렵네요 피하기가 진짜 어렵다 어 조심해 와드 오케이 굿 저게 진짜 시야장악이 진짜 사기라니까 와드가 사라졌겠지 아닌가 피하는거 보니까 와드가 있나 자 근데 불츠 서포트이 상대가 불츠라서 정말 다행이다 왜냐면 불츠는 서포트 했을 때 사실 원디랙 해줄 수 있는게 거의 없거든요 잡아오는거 빼거든 힐이 있어 뭐가 있어 그치 근데 상대 서포트 아무것도 못하는 불츠야 정말 다행이네 헐 뭐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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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딜만 물지 일로와 뭐해 뭐해 아이 진짜 이씨 아이 스펠을 야 스펠 맞기를 시전을 하네 저 친구가 마냥 허접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네 안녕 반가워 친구가 필요했어 미니어나 미드가 좀 고통받고 있는거 같은데 브랜드 좀 풀어줘야겠다 갑니다 죽어서 쓸모가 없을려나 아 갱 왔어요? 갱이 와가지고 그랬구나 브랜드 내려온다 브랜드 여기도 와 여기도 와 여기도 와 여기도 와 와 와 와 와 진짜 죽었다 이거 재셈 오 아 이 스펠 왜 뺐어 아 아 아 이 멍청한 왕군이 이거 아 아 아 시야석 싸야겠네 안되겠다 깜짝이야 와드 하나 살고 오케이 됐어 딱 맞게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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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아 힘들어 힘들어 비등비등해 지금 그죠? 꽤 다행인거는 캐트리 캐트리나 뭐 이런 애들이 킬먹은게 아니라 브랜드가 킬먹었다는거야 야소님은 뭐 워낙에 기본 실력이 출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금방 회복하실겁니다 빨리 가야돼 우리가 늘리면 안됩니다 아직도 5렙이신가 자 잡아주고 아 까비 아 불취춤 되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 이러면 안되 지금 브랜드 온다 브랜드 온다 아이고 아이고 아 지켜줄걸 이거 아아 이거 어떻게 하냐 와 게임 켜지기 시작했다 여기 와드가 있을거론 상상을 못하나 아이 마이님 우실랑말랑 아이고 아이고 상대방이가 또 와있었네 몰랐지 아 이상하다 왜이렇게 말리지 게임이 이상하다 이정도는 아닌데 왜이럴까 어 개들아 죽었다 어이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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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다행이야 캐트리 크지 않았어 캐트리 못 크고 있네 다행이야 그건 정말 다행이다 아 용 먹을때가 되는데 상대방이 용을 안먹네요 갱목이 다시 왔네 어서와라 람모스 브랜드가 다시 오셨네요 잡핀용으로 다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없어 미드도 없어 다 어디갔어 욕먹나 스킨 사셨네요 아 선물 받은거에요 선물 받았어 그래서 블리츠를 하고 있어요 아니 블리츠는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서 당황스러운데 아 초반말에도 우리가 유리했는데 이상하다 키를 못 당겨 조금 스노우블링이 됐나 아 근데 전멸 뺐다고 완전 좋아했는데 그게 전멸 뺐다고 좋아할만한게 아니었네 어 다 맞다 블리츠는 아이랑 할로윈 스킨 미반 잡 아니거든 아니거든 중간 보스가 짱이거든 중간 보스가 짱이거든 중간 보스가 짱이거든 아 저거 더디 개숟가락인데 저녁들도 지금 갱을 보고 있다는거지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거야 여기있으니까 여기있으니까 고し 마시고 쓰읍 저거 잡아야되는데 어 허어어 어 우왁 야 죽어 그렇지 개군 우와 어딜 도망가 어 아아 아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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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살려 산다 난 산다 난 산다 난 산다 짤 어어어 호호호호호 우우우우 짜릿짜릿하구만 역시 롤은 이런 맛에 하는거야 좋아좋아 우우우우 짜릿했어 저거 정화 차이 드랜드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스윗을 저거로 먹일 때가 됐는데 블라딘은 완전 그냥 개 발렸고 스런들 개 굿 와아 탑 최소 경부고속도로 와아 대박이네 욕먹고 있었어? 저게 욕먹었어? 괜찮아 용 하나정돈 냅둬도 돼 괜찮아 괜찮아 정치적 발언 3가족은 정고속도로가 정치적 발언이요? 뭔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고속도로 할까 야 최소 공항고속도로 우리 근처에 그 공항고속도로가 있거든요 와 쩐다 여기랑 여기랑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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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대사님 어서오세요 아 아 아 이글이 앞에서 이글이 앞에서 전멜 쓰면은 이글이 웃어요 진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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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맏돈 모모 다위antis 물 너희가 태 미 코 무슨 소리야! 잠깐만! 됐어! 아, 괜히 따라 들어갔다, 이거 아이고, 환경이 늦었네 아이고 됐어, 됐어 칼리가 킬 땄어, 그럼 된거야 칼리 지금 슬로프를 굴려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나 허허허허헣 흫어었허허 봇 터트리려고 왔네, 이네마저 봇 밀려고 왔어 들어가지마 샘 들어가지마샘 아잉 들어가지마 샘 아냐 지금 들어갈 타이밍 아냐 지금은 아냐 오케이 상대 물러갔다 사라졌어 씨앗 꾸여야겠다 오케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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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어 정신 집중 오호 여기 계시는구만 아 방금 바로 끌었으면 끌었을텐데 아쉽네 아쉽네 미드로 가자 합류해야 할 각인거 같은데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협복정력을 먹겠다고? 뭐야 와아 야아 와아 진짜 아깝다 와 저걸 어떻게 알았지 와 초천재네 진짜 머리좋은 애들이 게임하는거야 이래서 와아 진짜 머리좋은 애들이 게임하는거야 이래서 와아 진짜 세다 진짜 머리좋다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어 여기 와드있는데 가자 협곡의 정력 뭐 먹을래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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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아 이 친구 와아 와아 지금 킬포터네 이거 와아 와아 진짜 대박이네 죄송 이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다니 뭐 익숙할때도 됐잖아요 그쵸 아직 안 익숙하신가 아 힘들다 불츠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요 누가 저보고 불츠 장인이라고 했습니까 불츠 장인 아니네요 사이에 애자가 들어가게 될거 같은데 소원들 어디갑니까 미드 밀려고 하네 이 친구들 스읍 큰일났다 미드 이거 밀리면 안되는데 시야의 상태가 좋지 않네요 마법이 날분 아아 하지마 셸 어? 어어? 아냐아냐 끌지마 네 셸 오케이 스플릿시켜 스프릿시 에이구 이씨 어? 굿 잘잘랐다 어이가 아으이씨 미리 밀어 미리 밀어 미리 밀어 욕먹자 맛있겠다 이거 빠르게 리시해주고 어 뭐야 피아 장악하고 어? 잘했어 잘했어 아 튕기셨나? 엄큰가? 아 이러면 안되는데? 포식자? 우리 마이 포식자 오케이 헐 아우 진짜 아프다 마이 와 이게 와 이씨 괜히 후진입했네 어서와요 TNGKS1519님 어서오세요 아이 괜히 후진입했어 아이 이기면 안되네 큰일났네 튼튼하게 가야되나? 다시 연결됐다 다행이야 루피시와서? 야 너 돈 많다? 킬포터라그런가? 쟤 나랑 지금 하면 안되겠는데? 그게 쎄네 얼신가야겠다 그러면 오케이 이거 핑화 핑화 하나 사요 유니레어라 야 나 포션을 왜 아직도 하고있지? 정말 쓸데없는건데 이거 다시 자 시야 확보합니다 와드 다 지웠네 이네 오우 왜이렇게 빨리 지워? 왜이렇게 빨리 지우지? 큰일이네 톰카 계속 칼라고 불리네 오케이 오케이 다 본다 다 보인다 다 어딘지 다 보인다 너네 저거 뭐야? 왜 저거 공사할때 쓰는 콘이 있지? 조심조심조 네 가지 칼리군이랑 오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Gill 와 트런드 개 와 오! 오! 어허허허헣헣헣헣 takim 킹킹킹킹 와 개깡패다 야 너 때려? 일로와 일로와 한대 더 맞어 대박이다 와 진짜 세네 어 장난아녀 아 트렌드 죽었네 결국에 괜찮아 헤드를 하고 있어 협곡의 전력 시야 장악을 다 해야되는데 지금 바론이요? 아 바론 협곡의 전력인줄 알았네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와 와 대박 오우 아우 진짜 용 2분 용준비합시다 용준비용준비 어어 마이다아 시야 장악을 해야되는데 궁 궁 궁 궁 나같은놈 살리는거보다 다른사람 살리는게 더 좋을것 같긴 한데 겨자 겨자님 어서오세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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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빠져 야 쟤 구수면 나이스 개구 오 오 오 오 와아아아 개순사 아니 그랜 안지게 돼 우리 용 먹는게 1위가 아니야? 아직 1분이구나 미안해요 미안 미안 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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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사이 아이씨 아이씨 헐 왜 죽었지? 정신집중 45초야 아아 제압되었습니다 헐 헐 헐 뭐야 왜이래 다 다 안보이는데 다 죽어가 뭐야 아니 가지마 27초야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용 먹어야되는데 아아 지금 다 죽어가지고 지금 큰일났네 용 타이밍은 안맞네 으흠 저기있구만 멍하네 와드 아 0킬 6대수 9 어씨 괜찮아 서프시니까 오케이 가자 가자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씨 아이씨 밀자 가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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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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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땡겼어야되는데 아쉽다 가곤이 어서와라 됐다 죽었다 너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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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갑니다 야 임마! 와! 마이! 개쎄다! 뭐야! 뭐야 어이없어! 어 칼리 아 뭐야 아 적정 걸 먹는 거였어요? 이 써주세요! 아 이거 아 들어가서 이 써줄걸 헐 난 집에 간다 난 집에 갈 수 있다 집에 갈 수 있다 집에 갈 수 있다 집에 갈 수 있다 그렇지 다행이야 집에 무사히 도착했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구도 바꾸세요 땡큐 시야 확보가 잘 안되네 아 못할 수도 있지 팔킬이나 따셨는데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힘들어요 아 저 불치가 잘 끌어 시소 너 동생 좀 너 어어! 이라저라 어 뭐야 하지마 가지마 얼굴을 끌렸다 얼굴을 끌렸다 오후후 아이씨 아이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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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빠지고 좋았어 그 다음에 많이 끌어 어? 가만히 있는데 못 끌었네? 이것이 바로 충인가? 충이구만 오케이 알겠어 이쁘다 아냐 캡트릭 자르지 말고 이거 밀어 이거 밀은게 이득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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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밀어 완전 밀어버려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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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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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탑 정리해 돌려 깎아 돌려 깎아 돌려 깎아 돌려 깎아 야 5분안에 끝내야 돼 5분안에 저분들 다 튕긴다 뭐야 뭐야 이거 아 미쳤다 칼리 죄송합니다 아아 칼리님 죄송 어떡하냐 튕기는건 11시에요? 아 오케오케 아우 집에 가면 안될 각인데 amma 5분안에 실패 최애 아 피 방은 아 피 방은 5분안에 끝내나구 참 어어 뭐지 아아 아아 아 이거 비벼주면 안되는데 아 아 아 큰일났다 완전 큰일났다 저 나가면 지죠? 네 아 혹시 PC방에서 하고 계신가? 아 이거 아 큰일났네 PC방에서 하시는 분이 계셨네 어떡하냐 용의입은 오케이 깔끔하게 서렌 치는건 어때요?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서렌치기 너무 아까워 님이 없으면 이 게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 저거 내가 던져야 될 것 같은 말인데 왜 당신이 뺏어서 던지지? 뭐야 정체가 뭐야 무쌍잭슬로 킨건데 아 저분이 잭슨 진짜 잘하시는데 아쉬워라 야스오가 약간 손에 안맞으셨나봐 아 그것도 있고 아 저기 너무 세 24초 응 다 알아 24초 용 대체하지마시고 용준비 용안타준비 아 다 다 지뢰하네 다야겠다 불안하지 이제 아 죽을 것 같은데 진짜 빨리 끌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디가 어디가 우와 대박이야 이번 용안타 대박 좋았다 개굿 와 이거 이길 수 있겠는데? 좋아좋아 야소님이 튕길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버텨보자 가자가자 와 어? 음 좋아 개그 좋아 가자 와아! 저거 이씨 끝내 끝내 끝내버려 지금 끝내야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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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기사가 오른다 저기 기사가 오른 소리가 들린다 안된다 안된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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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처음으로 킬 먹어 아 킬촌데 그러면 이러면 킬촌데 일로와 어딜가 이씨 자식아 수고 아아 수고 수고요 아아 누가 서렌치래요 누가 서렌치래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야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개굿 아 수고 만드셨습니다 이에도 제가 전과자입니까 아 잘했어요 초콜릿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개굿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게임을 또 이렇게 기분좋게 이기네 나름 이렇게 되게 많이 못했는데 우리팀이 되게 잘했어 그럼 된거야 그렇지 어 크 진짜 마이가 트런드위 짱이었구나 아이고 우리 어디갔어 우리 갱몽이가 또 별풍선 1개 선물 1킬했다고 별풍선 1개 선물 한개 감았다 어 어